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시민 윌리엄입니다. 저는 성공신화의 단골 주인공으로 꼽히는 자수성 가형 인물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서민 가정 출신인데 저의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죠.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제 원동력 중 하나는 당시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어린 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일본인이 왜 영국에 와서 지냈는지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었지만 녀석과 친하게 지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다이키였습니다. 다이키와 어울릴 때 문득문득 열폐감과 박탈감이 들었죠. 그 녀석 집이 너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이키 집에 초대되어 놀러갈 때면 그 마음이 더 심했어요. 예전부터 느끼긴 했지만 그 녀석은 은연 중에 저를 아래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집에서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동양인인 자신이 서양인인 저보다 잘 산다는 데에 웃줄에 보였죠. 그 의식은 성인이 되면서 더욱 커져서 저를 모멸스럽게 만들더군요. 언젠가 비싼 고급 식당에 가자고 해서 함께 간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다이키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살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자신이 사겠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망설이다가 함께 간 거였거든요. 확실히 비싼 식당이라 그랬는지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좀 있는 녀석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친구라고 이렇게 비싸고 좋은 음식을 다 사주다니 고마우면서 조금 미안했습니다. 식사 후에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녀석이 글쎄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집에 가서 지갑 가져오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남자로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샀습니다. 당시에 일을 다니며 돈을 벌고 있어서 망정이었죠. 둘이서 한 끼씩 주문해서 먹은 건데 가격이 글쎄 20명 이상이 먹은 것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금액이. 저는 당황했지만 음식값을 모두 지불했고 설마 고의로 그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다이키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제가 산 것으로 두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친구라면요. 나중에 자신이 먹은 만큼이나마 돌려주거나 다른 식으로 갚겠거니 하고 넘어갔죠. 너무 무리한 탓에 저는 다음 급여일까지 빌빌거리며 지냈습니다. 영양가 없는 것만 먹거나 굶어서 살이 쏙 빠졌죠.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이키는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나 걱정은커녕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말이 가관이더군요. 돈 없는 사람들은 참 추하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다이키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천안 동양인 주제에 운 좋게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저토록 오만하다니. 화가 많이 났는데 그 화가 저를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어주었죠. 20대 내내 저는 뼈 빠지게 일했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평생 이렇게 남의 돈만 받아서는 진짜 부자가 될 수 없겠구나 하는 것을요. 직장에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저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죠. 열심히 모은 돈을 다 털어야 했고 그 돈을 잃기도 했지만 부자 중에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분투하면서 살았더니 결국 제 사업은 성공하게 됐죠.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에도 연애는 다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보듬어준 그녀와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죠. 바쁘게 달려온 세월을 돌아보니 저는 한 사람의 성공한 사업가이자 가정의 남편, 아빠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치열하게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무척 소중했지만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쭉 일에 몰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와의 소통은 다소 모자랐죠. 아이들 엄마에 비하면 말이에요. 아들이 첫째, 딸이 둘째였는데 저는 딸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를 닮아 미인이기도 하고 성격도 저처럼 야무진 것도 꼭 저를 복제한 것 같아 애착이 많이 갔죠.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지만 애지중지했습니다. 아, 물론 아들도 많이 아꼈어요. 그렇게 마냥 아기일 것 같던 아이들이 훌쩍 커서 결혼을 할 때가 다 됐더군요. 저와 아내는 나이 들어 있었고요.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기에 저는 조금 느긋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중년의 삶을 살고 있었죠. 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제 둘째가 남아있었는데 사실 저는 제 눈에 차는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귀한 딸 제시카에게 어울릴만한 남자가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요? 제시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길 바랐지만 마땅한 남자가 없다면 결혼하지 않고 저희 부부와 평생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시카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부부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쏠렸죠. 아직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일절 없었지만 딸에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죠. 그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말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때 이미 1년 이상 만난 거였더라고요. 이후 2년이 더 흘렀을 때 저희 부부는 궁금해서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 아직도 만나고 있냐고요? 너무 이야기가 없어서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여전히 잘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날 거면 슬슬 결혼할 때 아니냐? 그러게 제시카. 한 번 데리고 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 얘. 제 기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어떤 놈인지 한 번은 안 보여주다니 떳떳하지 못한가 싶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 예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 당일 제시카가 데리고 온 남자는 행색이 초라한 동양인 남자였어요. 단숨에 기분이 상했지만 모두가 있는 앞이니 티내지는 않았지만 아내도 살짝 당황한 것 같았죠. 아내가 저처럼 동양인 혐오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이 오죽 잘 삽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남자를 데려오니 놀랐던 겁니다. 그나마 영어는 참 잘하더군요. 현지인처럼. 발음도 영국식이었죠. 그리고 그 말이 꽤 교양이 있었는지 아내는 곧 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현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겉에 집중하느라 대화 내용이 들리지도 않았죠. 게다가 살도 희고 남자다운 구석도 없어 보여서 젊은 날 제 동양인 친구였던 다이키가 떠올랐죠. 다이키는 남자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집애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꼭 그럴 것만 같았어요. 동양인이 다 거기서 거기일 텐데 심지어 이 녀석은 가난하기까지 하잖아. 정말 마음에 안 들었지만 제가 사랑하는 제시카에게 대뜸 저런 놈 만나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본 뒤 제시카를 불러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 격언 중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다죠. 저는 제시카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할 거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대신 평생같이 커플로 살 거라고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그마저도 못하게 하면 한국으로 떠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져줬지만 정말 미치겠더군요. 잘난 점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한국인 남자에게 제 딸을 줘야 한다니. 그래서 저는 현수가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기대하며 눈치를 주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듣기 힘들 말을 하며 압박을 줬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동양인이라 그런지 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 구겨지는 일 없이 실실 웃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제대로 망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제가 일본인 친구에게 당했던 것처럼 그대로 돌려주기로 했죠. 같은 동양인이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런던 바닥에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에 현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단둘이 갔죠. 가족들 앞에서 해야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제시카가 저를 완전히 떠나버릴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현수와 단둘이 초호화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고 그 옛날 다이키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계산을 떠넘겼습니다. 두 사람이 먹은 한 끼의 가격이 무지막지했던 것은 고급 와인을 곁들였기 때문이었죠. 상당히 부담스러울 금액이었는데 현수는 내색 하나 안고 계산을 하더군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당황해서 그를 향한 미움이 옅어졌죠.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넓은 아량의 소유자인 건지 그 사건은 현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산을 해서 어영부영 넘어갔고 저는 그를 조금 더 지켜보기로 마음을 바꿨죠. 어느 날은 저희 가족과 현수가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현수가 아니라 다른 일로 심기가 좀 불편한 상태였는데요. 얼른 먹고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슴팍이나 등을 쳐서 내려갈 게 아니었어요. 단단하게 걸려버린 탓에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핑 도는 그때 현수가 저를 뒤에서 끌어안더니 두 손으로 제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했더니 결국 음식물을 뱉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사실상 현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어졌습니다. 그를 미워하던 마음은 눈녹듯이 사라졌고 동양인을 싸잡아 생각하는 것도 관두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했음을 인정합니다. 현수가 제게 했던 처치는 하임리이법이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줄 알았나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의사였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니 말한 적 있는데 제가 못 들었거나 듣고도 잊어버렸던 거였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도 많아서 계산도 아무렇지 않게 한 거였고요. 비싼 옷이나 시계 등을 일절 착용하지 않은 것은 그냥 검소한 사람이라 그랬던 거라고 하네요. 나이 먹고 창피해지네요. 저는 현수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현수가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저희 사이는 아주 좋아졌고 집안 분위기도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지금은 제시카와 현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더 들뜨고 있네요. 둘이 앞으로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예약 플랫폼 오미호가 실시하여 전세계 40개국의 100개 도시를 선정한 이번 조사에서 서울에 대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볼로냐, 피렌체, 나폴리, 로마, 토리노, 베니스 등 이탈리아 도시들도 포함되었지만 지세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기준과 요구사항 및 관심사를 반영한 이번 순위에서 지세대 여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이 전세계 지세대들에게 완벽한 여행지로 손꼽히는 이유는 이것들이었습니다. 케이팝의 수도라는 점과 저렴한 여행 비용 및 관광객들을 매료시키는 활발한 이벤트들 지하철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 인터넷 연결 속도 모바일 결제 편리성 비싸지 않은 식비 최소 181개에 달하는 비건 메뉴 레스토랑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수도로서 혁신적이고 최첨단의 대도시라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서울은 오늘날 젊은 여행자들의 욕구에 완벽하게 부흥하는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또한 이런 전세계 지세대들의 호응에 발맞춰 뉴진스를 내세운 홍보 영상을 공개했고 무려 8천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올렸는데요. 이 영상들은 전세계 지세대들의 한국 투어에 최적화된 내용이라 실제 한국 관광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외국인들이 엄청 많아졌음이 모두 체감되실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은 한국에 대해 이색적이라며 신기하거나 그들과 다른 우리 문화를 보며 놀라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그런 여행객들이 자신의 다이어리에만 일기를 썼거나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귀국한 뒤에나 친구들과 여행담을 나눴겠지만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인하여 모두가 자신들의 리액션을 즉시 온라인에 공유하기에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유행이 되었고 틱톡과 같은 플랫폼에서는 서울이라는 태그만 검색해도 10억 건이 넘는 영상이 올라와 있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 블로거나 틱톡커들이 올리는 한국에서 느낀 것이라는 주제는 기사화가 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미있는 기사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인 매체 엘콘피덴시알은 한 스페인 여성이 한국에서 커피를 마시며 느낀 점에 대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주목한 것은 스페인의 유명 콘텐츠 제작자인 에메데 아모레스가 올린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편의점에 가면 잔에 얼음이 채워져 있어서 거기에 원하는 음료수를 따라 마시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커피를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면서 얼음잔에 마시는 것도 놀랍지만 그 종류의 다양성에도 놀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나 식혜에 대해 라이스 푸딩처럼 보이는 음료도 있다는 그녀는 한국에서는 우유가 섞인 커피는 스페인에서처럼 흔하지 않다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한국은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민족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은 9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면서 스페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은 물론 유럽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우유와 함께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커피에 대한 맥락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것인데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야기에 좀 예민해서 그렇지 한국이 아의 민족임은 유럽에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에도 우리가 느끼기에 좀 신기한 부분들은 존재하죠. 저녁 식사를 9시나 10시 같은 매우 늦은 시간에 한다거나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시에스타라 불리는 낮잠 자는 문화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부분인데요. 스페인의 매체 라누에바크로니카 역시도 또 다른 여성의 한국 여행 리액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살라만카 대학에서 동아시아 카기를 취득하고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아로아 베가라는 여성이 느낀 또 다른 한국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느낀 스페인과의 차이점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자신에게 조용하라고 말했던 적도 있었다는 그녀는 한국에는 식사 후에 낮잠 시간도 없고 한국인들은 식후에 디저트나 맥주 대신 커피숍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자신은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다고 느낀 점은 바로 어른들을 공경한다는 것이라면서 언어에도 높임말이 존재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 대해 이야기한 또 다른 사례도 있었는데요. 멕시코 매체 리코드가 전하는 멕시코 틱토커에 대한 기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아살타렐리라는 틱토커가 몇 달간 한국 생활을 한 뒤 느낀 점을 전했는데요. 그녀는 자신이 한강 근처에 살았고 아침에 주로 조깅을 하거나 체육관에 갔는데 그곳에서 운동을 하는 노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면서 한국의 노년층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 놀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멕시코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운동을 하는 노년층의 모습이 충격이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왕성한 체력에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운동과 친하지 않은 제 입장에서도 늘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스페인의 엘컴피덴시알은 한국에 거주하는 또 다른 스페인 여성아이다의 이야기도 소개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에 거주하는 것은 풍요롭고 매우 보람있는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한국에서 느낀 점은 한국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부분이었다는 그녀는 특히나 어떤 유형의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혐오를 경험한 적이 없었음에 주목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리 심한 편은 아니죠. 실제로 해외에서 차별을 당해본 분이시라면 그 수준이 다름을 아실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인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부분도 이야기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친절하게 올바른 기차로 안내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그녀는 그들의 친절을 잊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절을 넘어 안전과 치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페인은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들이 가장 놀라는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무인 상점들입니다. 스페인 매체 베인테미누토스는 한국의 24시간 무인 매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놔두고 가도 아무도 그것을 훔쳐가지 않는다면서 새벽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가도 괜찮은 한국의 치안이 놀랍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한국과 스페인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문화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과 음악 드라마는 스페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한국은 무인 가게라는 것을 통해 치안적인 부분에서도 놀라움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스페인에도 24시간 매장은 있지만 직원이나 보안 인력이 항상 있다면서 한국의 무인 가게의 cctv 영상을 보면 정말 손님만 보이는데 고객이 직접 제품을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떠한 감시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 놀랍다는 기사였는데요. 이 영상을 본 스페인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랍다. 스페인이라면 반나절도 못 버틸 거야. 스페인에서는 가게를 다 털고 금고와 카드까지 가져갈 것이고 가게가 부서지지 않는 것도 그나마 운이 좋아야 가능할 거야. 한국에 가면 여행 경비가 공짜로 나오겠네. 그리고 카페에 노트북으로 자리 맡아둬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는 주제는 스페인에서도 유명해졌는데요. 또 다른 스페인 매체 트렌덴시아스는 한국 카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놀랄 것이라면서 스페인도 이러면 좋겠다며 한국 카페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가장 부러워하는 모든 것 중에서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것일 수 있겠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한국이 매우 안전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도 많지만 한국의 커피숍에서 일어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스페인의 스타벅스에서도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테이블에 물건을 그냥 둘 수 있다는 기사는 심지어 그 상태로 30분 동안 카페를 나갔다가 들어와도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틱톡 영상을 소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최신 아이폰과 애플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갔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기사는 스페인에서 일했다면 30분이 아니라 30초도 못 가서 사라졌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기사는 이런 점이 한국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면서 한국은 평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재미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응은 응 자전거는 아니야 인데요.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는 카트를 그대로 밀고 집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기도 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았을 때 안전에 대한 수준 자체가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나라 한국에서 어떤 한국인을 도둑으로 오해했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독일 매체 프랑크 프루트론트 샤우의 편집자 캐트린 로즌도프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케이팝 스타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녀는 자신의 한국 여행 소감을 기사를 통해 전하고 있었는데요. 드라마와 음악이 없었다면 한국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없었기에 한국 여행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그녀는 자신은 과거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면서 이전에는 한국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류 문화는 자신에게도 도피처와 같은 휴식처가 되어주었고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되었는데 자신이 한국 경복궁에서 만난 24세의 미국 여성과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을 방문하여 정말 놀란 것은 도움을 주려는 한국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여행 가방과 손가방을 들고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 사이를 걸어가던 중에 한 가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자신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빨리빨리인 한국인들에 비해 너무 느린 것 같다고 느끼면서 짐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승강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키도 작고 몸집도 작은 어떤 여자가 갑자기 말도 없이 다가와서는 자신의 크고 무거운 여행 가방을 빼앗아서 계단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도둑이라 생각했지만 잠시 후 그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런 경험은 이뿐만이 아니었다면서 한국 어디를 가든 자신이 조금이라도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면 누군가가 다가와 주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은 길을 헤매다가 어느 여성에게 다가가자 도망을 가버린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어린 학생이 아주 능숙한 영어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고 지하철 입구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께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손짓발짓으로 소통하기도 하고 정안되면 목적지까지 직접 바래다 주는 친절함을 보여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저도 가끔 서울의 관광 명소 근처를 지나다가 도움 주기에 너무나 적극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친절함에 외국인들이 당황하는 모습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과 자연 맛있는 음식과 즐길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전 세계적인 관광대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국가입니다. 안전과 편리함은 물론 전통과 현대적인 것들의 조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최첨단의 미래 도시라 느껴지는 부분들까지 공존하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라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듣기 좋은 것은 한국인의 친절함이 가장 강렬하게 남는다는 그들의 여행 후기가 아닐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활동하는 기자 후지모토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죠. 책상에 앉아 오늘의 기사 주제를 고민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늘 그랬듯 당당하게 새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게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편집회의에서 상사가 저에게 새로운 과제를 줬어요. 난카이 해고에 대한 심층 기사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과학기사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취재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상청 관계자들이 제 질문을 피하는 듯 했고 대학의 지질학 교수들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직감이 왔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며칠 후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됐어요. 일본의 지진 위험생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던 내용이었어요. 놀라웠죠. 어떻게 이웃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의문은 깊어졌어요. 왜 한국 언론만이 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기상청 내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난카이 해구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지진의 전조라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수백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거잖아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도쿄대학의 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최근 해저 탐사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끔찍했어요. 해구의 변형이 심각한 수준이래요. 이대로 가다간 일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큰 위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걸까요? 취재하면 할수록 공포감이 커졌어요.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정부의 은폐 정황과 국민들의 무지함. 그리고 임박한 재앙들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죠.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질문뿐이었죠. 내가 알게 된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로 써야 할까 그랬다간 어떤 결과가 올까? 한국 뉴스에서 보았던 그 담담하고 용기 있는 보도가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결심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결정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 인생을 어떻게 뒤바꿔놓을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평온한 일상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 삶은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아찔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어젯밤 늦게 익명의 전화를 받았어요. 기상청 직원이라며 저와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서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게 중요한 제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의 이름은 켄지라고 했어요. 켄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난카이 해구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고 해요. 지진계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계속 감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정보가 위로 올라가면 묻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건지 물었죠. 켄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일본 경제 붕괴를 우려해래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식이 폭락하고 세계 기업들이 일본을 떠나갈 거라고 정부가 판단했대요. 얼마 전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설립하면서 일본이 그나마 이제 다시 경제를 살려볼 기회가 되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그 여파가 어떻겠냐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국민의 안전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니 말이 되나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켄지 씨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최근 몇 년간 미소 지진의 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대요. 이건 대규모 지진의 전조라고 해요. 그리고 해저 지형도 세세히 변하고 있대요. 저는 숨을 곧게 내쉬며 물었어요. 그럼 언제쯤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켄지 씨가 고개를 숙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대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대요. 하지만 확실한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숨기고 있다니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켄지 씨와 헤어진 이번엔 도쿄대학의 미돌이 교수님이에요. 그녀는 해양 지질학 분야의 권위자예요. 미돌이 교수님의 연구실로 들어세자마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저를 보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화면에는 난카이 해구의 3D 모델이 띄워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시길 최근 몇 년간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거라고 해요. 영상을 보니 해구 주변의 지각이 눈에 띄게 변형되고 있었어요. 미돌이 교수님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압력이 계속 쌓이고 있대요. 마치 활시위를 계속 당기는 것과 같대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힘이 폭발적으로 방출될 거래요. 그게 바로 대지진이겠죠.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미돌이 교수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정부에서의 연구 결과 발표를 맡고 있대요. 연구비 삭감은 물론이고 심지어 해외 학회 참석도 제한당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인즉 국가 안보 때문이래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국가 안보인가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미돌이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 사실을 제보하신 거겠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켄지 씨와 미돌이 교수님의 증언이 새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죠. 왜 정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걸까요? 정말로 경제적 혼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예산 배정에 특이한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재난 대비 예산은 꾸준히 삭감되고 있었어요. 대신 해외 자산 매입이나 해외 투자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최근 고위 공무원들에 커졌어요. 출장이 부쩍 늘었더라고요. 특히 한국행이 많았어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정보 은폐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요. 어쩌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문득 며칠 전 봤던 한국 뉴스가 떠올랐어요.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의 지진 위험성을 공공연하게 다루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숨기려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반드시 이 의문을 파헤쳐야겠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파헤치려는 진실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제 노력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기자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아침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다른 태풍이 북상 중이라는 소식이었거든요. 보통 때라면 그냥 지나칠 뉴스였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난카이 해구의 불안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저로세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바로 깨달았죠. 즉시 컴퓨터를 켜고 태풍의 진로를 확인했어요. 제 예감이 맞았어요. 태풍은 거의 일직선으로 일본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기상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니 이 태풍이 역대급 강도를 가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풍과 지진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재빨리 켄지세에게 연락했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긴장돼 있었어요. 켄지씨가 말하길 기상청 내부가 발칵 뒤집혔대요. 태풍이 난카이 해구 바로 위를 지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해저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대요. 최악의 경우 태풍이 지진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켄지씨의 다음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가 태풍의 위험성을 축소 발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래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죠? 그날 오후 정보 발표가 있었어요. 예상대로 태풍의 위험성을 많이 축소했더라고요. 마치 평범한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TV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우연히 한국 뉴스를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죠. 한국에서는 이미 태풍의 위험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본의 지진 위험까지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한국기상청의 대응이었어요. 태풍이 한국을 비껴간다고 해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해안가 주민대피 계획부터 비상물자 준비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었죠. 한국 뉴스를 보면서 부러움과 동시에 분노가 올라왔어요. 왜 우리 정부는 저렇게 못하는 걸까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던 중환장의 사진이 SNS에서 화제가 됐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사려는 사람들로 공항이 가득 찬 사진이었죠. 부자들이 한국으로 도피하려 한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거든요. 지금 일본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으니까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도쿄의 날씨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허둥지둥 대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죠.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데 태풍이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강도도 계속 세지고 있대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바람소리가 무섭게 들려왔어요. 마치 거대한 괴물이 우리를 삼키러 오는 것 같았죠.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자연재일까 아니면 우리가 자초한 재앙일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태풍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우며 일본 열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죠. 뉴스에서는 역대급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더 무세운 건 태풍 이후예요. 만약 이 태풍이 난카이 해구에게 영향을 준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하기 싫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 다가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알아낸 더 큰 위험과 더 무세운 진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 밖으로 들리는 바람소리가 마치 괴물의 울부짖음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돌이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난카이 해구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됐대요. 태풍의 영향으로 해저 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돌이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여러 명의 지질학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핏기 없는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모니터에는 난카이 해구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래프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고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죠. 미돌이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태풍으로 인해 해저 지형이 크게 변형되고 있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지각에 가해지는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90%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요. 너무 충격적이라 저는 잠시 이성을 잃었어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태풍과 대지진이 동시에 일어난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만약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거래요. 태풍으로 인한 해일에 지진 해일까지 더해진다면 해안 지역은 모두 물에 잠길 거예요. 도쿄도 예외가 아니고 게다가 후쿠시마 원전도 안전하지 못해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시설이 파괴된다면 방사능 유출은 불가피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일본 열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주변국의 방사능 위험도 자명하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수천만 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괜찮대요.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요. 게다가 지진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대요. 순간 부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나라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걸까요? 호기심에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물어봤어요. 연구원들의 대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대요. 예를 들어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지진 발생 후 몇 초 만에 전국에 경보를 보낼 수 있대요.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죠. 태풍 대비 시스템도 대단하대요. 정밀한 예보는 물론이고 주민대피해세부터 구호물자 공급까지.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심지어 재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한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원전 안전 시스템이에요. 한국의 원전들은 지진과 해일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세.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우리나라와 한국의 차이가 이렇게나 크다니요. 같은 위험의 직면에 있는데 대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처한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국가 시스템의 문제 국민의 안전을 경시하는 정부의 문제예요. 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연구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어요.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위험 속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죠. 제 결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기자에서 위험한 진실을 쫓는 언론인으로 변하게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위험한 것이었거든요. 태풍과 지진의 위험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더 큰 비밀 더 무세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태풍이 난카이 해구를 강타한다면 지진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죠. 미도리 교수님의 말씀대로 지진계의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죠.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상황을 축소하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지진의 위험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밤잠을 생명이 위험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기사로 써야겠겠다고 결심했지만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기사를 쓰려고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내가 체포되진 않을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들 한국과 중국에서의 만행들 그리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모습이요. 특히 위안부 문제가 가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았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강제 노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중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독도 문제 역사 교과세 왜곡 문제 등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보를 숨기고 있다니 답답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번에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갑자기 퇴임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타이밍이었죠.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선장이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직감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단순히 지진 위험만이 아니라는 걸 느꼈죠. 내가 이 사실을 폭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적 혼란이 올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거야.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거야. 밤새 생각한 끝에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알려야겠다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렇게 고민이 깊던 와중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 고위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재벌들도 이미 한국의 거점을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비겁할 줄이야. 국민들은 위험에 빠뜨려 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도망간다니.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요. 하지만 이미 모든 언론은 통제되고 있었고 인터넷도 검열이 심했어요.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해외에 이 사실을 알리는 거죠.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이 이야기를 올리면 통제나 검열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 중 일본과 제일 가까운 한국이 저희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이 제보를 작성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은 상상을 초월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과 슈퍼 태풍의 동시 발생이 임박했지만 정부는 이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정부 고위관료들이 비밀리에 한국으로 도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이것이 제가 자유롭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사회 안전망과 재난대비 시스템이 너무 부럽습니다. 일본에 있는 제가 한국의 재난방송을 보며 정보를 얻어야 한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행 티켓을 예매하려는 일본인들로 항공사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럼 제가 부디 살아세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길 기원하며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부디 제가 여러분께 이후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알리나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기술들을 서로 협력 보완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근무 연차가 좀 오래되기도 했고 몇 해 전부터 앓고 있는 아랫배가 차가워서 설사를 자주 하는 병이 있어 출장 업무를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자동차 기술 자체는 독일이 세계 제일인데 뭐 아시아의 작은 나라까지 가서 내가 뭘 배워오겠냐 내가 가진 기술 정보만 주고 올 텐데 라며 투덜투덜 됐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일본이 자동차 기술이 제일 좋아서 일본으로 출장은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본인 줄 알았더니 한국으로 가라 니 영 기분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까지 일본과 중국은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갈 때마다 별로 그렇게 신기한 것도 없고 해서 아시아로 출장을 가라는 건 제게 그리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아 최고 경제대국 일본을 많이 가봐서 알지만 아시아는 제게 그냥 수준 낮은 나라들로만 여겨졌습니까다. 그리고 아랫배가 차가워서 설사를 자주 하는 저로선 장거리 출장은 가고 싶지가 않았지요. 화장실을 편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지시인이 갈 수밖에요. 대충 짐을 싸고 한국에 가서 여행이나 좀 하고 리울에 쉬나 할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또 속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10시간 반이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쉬지도 못해서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배가 슬슬 아파왔습니까다. 하지만 화장실 가기가 싫었습니다. 몇 해 전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에 가기가 싫었습니까다. 그런데 신호가 너무 세게 와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상상했던 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너무 깔끔한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 네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공항 라운지 쪽을 내려다보니 웬 로봇 하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저는 얼른 내려가서 로봇을 살펴봤습니다. 알고 보니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봇에게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달라 했더니 잘 찾아주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침 저를 마중 나와있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젊고 이쁘게 생긴 여성이었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여직원이 타고 온 차로 이동을 하였음입니다. 이동하는 도중에 재짐도 대신 들어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얼굴이 매우 친절한 사람 같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국의 도로들을 유심히 봤습니까다. 몇 해 전 갔던 일본 도로들보다 훨씬 넓고 정비가 잘 돼 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차에서 무슨 말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행료가 지불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속도로가 무료인데 여기서는 통행료를 낸다니 역시 독일이 선진 복지국가답다고 생각했음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통행료가 지불되는 게 신기하긴 했음입니다. 밖을 내다보니 차가 바다 한가운데로 달리는 게 특이했습니다. 풍경도 좋을 뿐 아니라 도대체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도로를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한 한국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목적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아산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음날 공장견학을 하고 업무를 마친 후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내내 고속도로를 탔는데 정말 도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몇 해 전 중국을 거쳐 일본에 갔을 때가 생각났음입니다. 중국은 지이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중국의 고속도로는 마치 후진국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광활한 국토로 인해 고속도로망을 엄청난 속도로 건설하고 있었지만 고속도로의 시설 품질과 편의성은 20세기 중반 정도밖에 돼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고속도로의 필수적 요소인 휴게소가 가도 가도 나오지를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소변을 참다 참다 중간에 차를 세워 길가에 그냥 실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데군데 차들이 서 있는 게 다 똑같은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가 하나 나왔는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의 휴게소였습니다. 저는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뒤로하고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중국보다야 명백한 선진국이니 모든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또한 저에게 실망감을 주었지요. 충분한 양의 고속도로만 설치했을 뿐 인프라 투자가 거의 되지 않았는지 대부분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나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본은 이 점들을 간과하여 2030년쯤에는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전에 만든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철저한 안전점검이 세계 제일 인나라인지 알았는데 그런 이미지는 제게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쌌음입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그래도 몇 천원 정도의 통행료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한 후 한국에 와보니 한국 고속도로는 정말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통행료는 내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도로는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부드럽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는 도중 저는 또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는 내내 밖을 보니 대충 30분 정도에 하나씩 휴게소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5분 뒤 휴게소가 나왔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휴게소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마치 쇼핑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볼일이 급하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화장실 칸칸마다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이 말하길 초록 불빛이 나오면 비어있는 거고 빨간 불빛은 사용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일이 똑똑 두드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 보였습니까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유료인데 한국은 휴지조차 안 가지고 가도 되는 무료였습니다. 독일이 선진 복지 국가라고 자부했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다 사용 중인지 빨간 불빛이 다 들어와 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 분이 들어오더니 화장실이 다 차이 쓰는 것을 확인한 후 바닥에 초록색이 그려진 곳에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전부 그 사람 뒤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줄을 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꽉 차 있으면 저기에 줄을 서는 게 안목적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키고 서 있으면서 제지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알아서 지키는 선진 국민들인 거가 낫습니다. 저도 그 줄에 끼어서 기다렸다가 볼일을 보고 나왔음입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까다.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한국 직원은 배가 항상 편치 않으시니 잠깐 기다리라고 한 후 스프 같은 것이 들어있는 쟁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해준 음식이니 잘 먹겠다고 하고 한술 떠보았습니다. 밍밍하면서도 짭짤했습니다. 위에는 잣도 있어서 고소한 맛도 났습니다. 다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한국 직원 할 한국에서는 속이 불편할 때 이 음식을 꼭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나니 왜 먹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한국 직원은 옆에서 김밥과 라면이라는 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먹는 내내 김밥의 고소한 냄새와 그 안에 들어있는 야채들 그리고 라면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을 보며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병원에 갔을 때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밥과 콩나물이 들어있는 라면을 보니 건강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냄새들이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속이 좀 편안해지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이틀의 시간 만에 한국을 무시했던 마음은 온데간되었고 모든 시설물과 한국 사람들의 국민의식을 보며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울산으로 향했고 울산 공장에서 여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울산 직원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놀다 가야지 했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까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제게 매우 친절했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이 무조건 독보적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한국 자동차 기술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차량들의 신뢰를 연구해 보니 정말 편의성 하나만큼은 독일 차들이 못 따라올 정도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최대한의 관점을 두고 기술 발현을 하는 것 같았습니까다. 한국 연구원들과 대화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좋아하냐고 해서 좋다고 하니 한우라는 것을 파는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여지껏 먹어본 소고기 중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이렇게 부드럽고 살살 녹는지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무리하게 먹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서 사담도 나누었음입니다. 그때 제가 한 연구원한테 저는 아랫배가 차서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은 자기 언니가 의사라고 하면서 내일 시간 내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치겠냐 생각해지지만 그 연구원의 너무나 적극적인 친절함에 알겠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후 그 연구원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옇은 병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원은 한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원을 따라 들어가서 한의사분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커텐이 쳐져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상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배에 연기가 나는 뜨거운 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참겠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편안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침도 막고 뜸도 뜨고 나니 한결속이 좋은 것 같았습니까다. 처음 받아보는 치료라 신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번 받아서는 낫지 않으니 일단 최대 한 편안하게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낀 건데 치료받은 이후로 한국에 있는 동안은 화장실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설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서 한 의원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 직원들의 환대를 받고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에서 개발한 차량을 타고 서울 본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면허증이 있어서 제가 직접 테스트 주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온 한국 직원이 옆에 동승을 하고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타서 한참 달리는데 한국 직원이 켜놓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 빨간불 같은 게 반짝반짝이면 서문과 경고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외국인에 맞는 언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참 뭐든지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독일로 보낼 리포트를 쓰느라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주행인이 옆에 직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제가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차 밑에서 드르륵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방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니 한국 직원은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 오른쪽 차선을 이탈하면 파놓은 홈에 바퀴가 닿으면서 나는 압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서 도로에 홈을 파놓았는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독일에 가서 한번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다. 졸음이 확 달아나는 것을 보니 효과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정신이 들어 서울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습니까 다. 겨울이라 히터도 켜고 늦은 밤시간이고 눈도 많이 오고 해서 졸렸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흰눈을 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서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였음입니다. 서울은 차가 많아 많이 막힌다고 했는데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한긋진 동네를 지나가는데 조그만 교차로에서 차 한 대가 신호에 맞춰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충분히 지나가도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차들은 복잡하지도 않은 도로에서 하나 같이 다들 신호를 잘 지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이 선진국인 날아갔습니다. 눈이 많이 와 조심스레 가고 있는데 언덕이 나왔습니까 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도 그 언덕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쳐서 그런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인도 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언덕이나 미끄러울 만한 곳은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독일에 빨리 가서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 직원은 뭐 이런 걸로 놀라냐는 시기였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열선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은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구나 라고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모 회사에서 25톤 이상의 무게와 25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선을 만들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면 그 회사를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저를 옆에서 도와준 한국인 직원은 진심을 다해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는 그들에게 그저 낯선 이방인 일뿐인 대접을 받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손님 이상의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111D절을 도와준 통역사 한국 직원분에게 저는 넘치는 호 의와 친절을 받았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출장 때는 저를 도와주는 분들이 시간 외에는 절대 저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요. 한국인 직원분은 식사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제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 주었고 가는 동네마다 역사적인 곳을 데리고 다니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한국의 기술과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항상 간직하며 나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 불만투성이로 한국을 왔던 걸 후회했습니다. 한국을 안아봤으면 저는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독일에 맞게 적용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리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감동오락과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